비질란테 자경단을 뜻하는 말이죠 법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죄값을 누군가 폭력으로 받아내고 있죠 법의 처벌이 합당했는가? 돈이 없어? 그 짓이야? 반성하고 있는가? 넌 또 뭐야 이 새끼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 뛰어난 지능, 치밀한 계획, 단호한 범행까지 우리를 아주 잘 아는 놈일 수도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화를 믿어야 하는 직업 아니야? 살고 싶어? 반성무일성 인사드려 DK그룹 V랑이 나는 비릴라우기가 좋습니다 진짜 감이 딱 안 오세요 우린 시청자들한테 지상 최고의 쇼를 제공해야죠 오케이? 오케이 비질란테는 사람들 기억에서 위칩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았어야지 김지용 너 나쁜적 있지? 우리가 그를 챙겨줍시다 정의? 이런게 정의다 이렇게 한 번에